어 맞네 뒷모습만 보고 긴가민가 했는데 아 안녕하셨어요 아 근데 옷차림이 조금 이거 요즘 유행이지 않습니까 반짝이 어 오늘은 없나? 제가 패션광역이 워낙 뛰어나지 않습니까 죄송한데 제가 좀 바빠서 아 저기요 재경이 오빠 음 괜찮네요 음 음 음 수고를 나와요 방금 나온 빵인데 드셔보시겠어요? 아닌가요? 네 당신도 자 한번 드시고 음 맛있네 음 식감이 아주 좋구나 괜찮네 수고했어요 안녕 으흠흠 흠흠흠 흠흠흠 흠흠흠흠 왜 자꾸 전화야 내 결혼식에 오지 말래도 재경아 너 놀라지 말고 내 말 잘 들어 나 임신한 거 몰라? 뭘 또 놀래키려고 그래 그러니까 놀라지 말라고 미리 마음 준비시키잖아 뭔데? 너네 오빠 있잖아 아니 그 윤재민 걔가 글쎄 깐풍기랜다 깐풍기가 뭐야 깐풍기가 깐풍기지 뭐야 가수 7080 노래에서 노래 부르는 트로트 가수 가수? 트로트 가수? 오빠가 트로트 가수를 하고 있다고?